얘 관리비 얼마죠? 8만원이세요 8만원의 전기 가스 별도? 1억이고 전기 가스 별도죠? 그러면 관리비는 조금 비싼 편인데 여기가 위치가 신림력에서 5분거리밖에 안될거에요 걸어서 5분거리라서 손님한테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나가는 바로 버스 있어요 아 네네네 버스는 되게 많아요 1억으로 이정도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지금 요즘에 1억이면 물론 용재나 이런건 따져봐야겠지만 땅값 자체가 워낙 비쌀거라서 물론 더 신축급으로 1억을 나온다 해도 이 크기는 안나올거에요 신축급으로는 신축급이면 1억 2, 3천 될거고 1억이면 이거 아주 좋아요 관리비 2만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추가되는게 근데 괜찮아요 1억이면 괜찮아요 1억이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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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